자 반드시 럭션에서 입을 수 있게 우리 장지홍 부장의 반짝반짝 육관 주신이 바라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많이 오셔서 핸드폰 플래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하나 더 좀 더 해봤어요. 이거랑 훨씬 좋아요. 아 좋아요. 자 깜빡 깜빡 해볼게요. 하연상 다행히 봐서 모두 앞으로 승리해 뛰어! 위! 아래! 위! 아래!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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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높이 크게 외쳐봐 뛰어! 호이! 최강두산 승리를 위해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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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!